I'm 연향, Chief Office of New York City Police 한국 시각으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번 뉴욕 시장님의 방한 중에 테러 네트워크에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킬 거란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입니다만 체포된 무기 밀배범이 감염을 조건으로 밝힌 정보라서 일단은 신빙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풀 정보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에 숨어 활약 중인 테러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장님의 방한 목적입니다만 자매도시에 대한 친선방문은 물론이고 바빌런 프로젝트 시찰도 주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저희 뉴욕 시경에서 입수한 정보는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애니케이션, 질문은? 저요!